네 안녕하세요 홍월입니다 자 오늘은 뭐 뭐 바로 파크라이죠 이번에는 파크라이 4편 네번째 이 네번째 영상 자 왜 맵이 안보여 어 나니 자 어찌됐듯 지금은 제가 가야할 곳은 롱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어 임무를 받고 임무를 해야되는거죠 역시 총 멋지다 이게 소음기총이라니 참 소음기총도 대단해 자 갈때는 행글라이더 자 그리고 행글라이더를 사용하는 방법은 하강좀 했다가 상승키를 누르면 아주 빠르게 날아갑니다 원래 이렇게 안해도 되는데 그거 윙슈트라고 어 그거 하나를 얻었으면 더 빠르게 이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네요 자 다와갑니다 앞으로 200m 100m 100m 핫 탑지 아니면 여기서 총질하면 안돼요 아 이 아저씨 이상하네 야 이 아저씨야 야 전방에 쏴야지 또 뭐하냐 아저씨 전방에 쏘셔야죠 왜저래 저기야 왜이래요 이상한 사람들 보소 아따 이상한 사람 다 벗겄네 다 벗었어 아 여기 상자 있구나 어 상자 먹으러 왔는데 상자를 못먹었어 오 나라 하는구만 아다 이 아저씨 되게 못생겼어 죽은 검은 죽은 게 아니 못생겼기보다는 약간 초라하다고 해야되나 검은 죽은 게가 저 사 저 저분의 얼굴을 약간 한층 떨어뜨렸어 아 아 야 근데 총 들고 그렇게 막 군대면은 어 좀 무서웠대 좀 무서웠대 조금 많이 무서웠대 자 잠시만 47절? 야 AK47 아니야? AK47이라서 뭐 47절이란 거야? 야 저 아저씨 참 성경에다가 그 총을 잘 접했네 그 그 그 그 그 어 종탑을 어 해방시켜주며 너에게 총을 선물하겠다 라고 하네요 어 아저씨 왜 그래요 잠시만 이렇게 되면 어? 아 내 총 어 아 아 잠시만 아니아니아니아니 잠시만 안녕 나의 상자 먹으려고 했다가 들어가는 거라서 상세는 꼭 먹고 가야 될 거 같아 갑시다 아 얘네 무시해도 돼요 어허어 자동 운전이 오고 어허어어 페이거 미니 어허이 페이건민이 지금 저기 저 마을을 공격하는 것 같네요 공격하는 것 같네요 그냥 공격하는구나 그리고 페이건민이 AJ 가엘에게 연락을 취해서 얻어 그러면 안됐다 왜 도망갔느냐 어 도망간 김에 너 니 자신을 좀 지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연락을 끊었으 어허허허 아 나 내리래요 아우 약붙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 위로 가서 어 어 저격하는 것이 변명한 선택입니다 왜냐 저는 올해는 올해다 가 가 가 자 이렇게 가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보여 안보여 어딘지 모르겟다 그냥가자 아니서 막 쏴아 어차피 나 어딘지 몰라 얘네 안녕 어 안녕 자 이렇게 달려가셔서 야 어디가 날 빠가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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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이상해요 몸에 불이 났으면 그냥 불 끌려고 노력하지 노력을 안하고 사람을 쏠려고 하니까 나 왜이래 나 왜이래 아 어 안녕 바보 아저씨 어 뭐야 어 오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있었구나 나 몰랐네 어 저기 헬기 근데 나 총알 몇개있지 아 총알 몇개가 아니라 총알 몇발있지 어 어 어 어 어 엄마야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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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지마세요 아 헬기 가는구나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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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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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 착 아 아 쏘지마 쏘지마세요 아 나 테이크다운 해보고 싶었는데 궁중 테이크다운 이거 할려고 했다가 부디마하네 부디마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도와주지마 야이 아저씨야 그대로 가있어 나한테 지나도 가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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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자 이렇게 올라가서 바트라를 찾아뵐 때 밑에 있겠지 앗 뜨거 아 여깄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정신차려 야 일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 맞네 아 아직 연탄화이구나 야 지식사비한테 야 불렀다 어 응 아 야아 구해줬다 바트라가 고맙다고 하니 슛 아미타는 왜 이렇게 싫어하니 So... It's... You can't worry about that now. They took the outpost. And they have hostages. Fine, the outpost first. Without it, we'll cut off from the others. 저 아미탄 약간... 약간 문제 있어. 도와주려 도와야해 발송인에게 돌아가십시오 아저씨 주문이 좀 뒤적뒤적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스킬 찍을 수 있는게 있으면 스킬을 찍고 중무장 군인이나 중앙힐을 이제 F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스킬 포인트 좀 모을까 어...일단 무빙 타겟 찍고 찍을 수 있으면 다 찍죠 할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저 총 사야 돼요 아 총 사야 된게 아니고 총 장착해야 됩니다 내가 왜 스킬 오피니를 착용했니? 됐다 오케이 오케이 헐... 나한테 다 시켜먹네 어... 여기였죠? 그... 아 여기 맞네 여기 맞아 그렇다면... 이거 타고 내려가서 차 타고 가면 되겠습니다 코 헐... 야... 이 집 라인 참 대단해 왜이렇게 길이... 차... 찹 아니 짚라인 밑에 차가 있어서 저희 쪽으로 왔어요 자 웨이포인트로 이동을 하도록 하죠 세이벌은 시민들을 안전을 위하고 아미탄은 약간 이기적이라고 사람들을 부여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미탄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뭐 자기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거에만 관심있지 아미탄 도와줘야겠다 어 넌 이제 안될거 같아 나한테 도와달라고 또 말하지마 이 멍청아 이거 니가 자초한일이야 어 자 인질 두명을 구하라는데 자 인질 구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일단 위로 올라갑니다 일단 이런곳에서는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고지 점령하면서 이 적들이 어디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구요 저기 여기 저기 자 이렇게 풀숲 들어와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안되겠다 이건 아거리가 안됐다 자 일단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냈으니까 일단 여기서 뭉클 녀석 뽕 참아 녀석 잡아주시고 자 일단 이 아주머니를 전부 제거를 해야된다네요 일단 일단 조용히 들어와서 아 잠시만 나 송기총 있잖아 잡아주시고 잡고 천천히 가서 어 지금 같은팀 죽은거 봤어요 I'm your body WTF 잡았습니다 휴 다행이다 괜찮나요? 괜찮으세요? 어허어 내가 다 도와주길 원하네 락슈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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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락슈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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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처음부터 그걸 봐서 알고 있었어 그 피든 엔딩을 처음부터 바울려서 아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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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you see, AJ? There was a plan And now It's fallen apart It will be a while before things with the crew will blow over Meanwhile, the enemy soldiers in that outpost will have plenty of time to dig in Not if I can help it AJ, attacking that outpost on your own would be suicide Wait until we can give you the proper support I can do it, Shemitah AJ, don't 넌 날 너무 무시했어 넌 날 무시했으면 안 돼 우와 아미타가 절 많이 무시했네요 그 콧대를 막 눌러줘야 되겠다 눌러주기 위해서 저는 전초기지를 혼자서 뺏도록 하죠 뭐 원래 어, 파크라이 전초기지 뺏는 거는 뭐 혼자서 다 하는 건데, 뭐 아, 왜요?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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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듣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불렀던 거세요? 이 아저씨가 자, 짐 라인을 사용해서 자, 전초기지 젖대적인 전초기지에서 검은색 연계가 나므로 쉽게 식별할 수 있답니다 어? 얘 가만 보면 되지 아유 아, 원래 여기서 저격총 들고 와야 되는데 어, 활로 다 잡지, 뭐 자, 이쪽으로 와서 적들이 어디 있는지 식별 좀 하구요 웨이포인트 설정하라 하길래 한번 해봤더만 자, 여기 어, 저거다, 저거다, 저거다 좋았어, 코끼리, 가라! 좋았어, 코끼리, 가라! 좋았어, 잘한다 코끼리, 너, 너 대단해 가라, 포켓몬 자, 이렇게 어, 코끼리를 이용해서 하나 더 먹고 있었습니다 아드야, 코끼리 마, 너 다 잡아라 너 많이 할 수 있는 거다 가라! 자, 이렇게 전초기지 하나를 예, 강탈했습니다 너무 쉽게 끝났는데 원래 저거 저격총으로 쐈어야 됐는데 활로 맞춘 것도 참 나도 대단해 야, 너 이렇게 인정하면 안 돼 난 너 안 도와줄 거야 나, 너 그렇게 야, 너 그렇게 바라 나 너 안 도와줄 거야 나 세이버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네 이모 너무 힘들어 너무 계획적이야 세이버를 그냥 막 더욱 치기고 이 파쿠라이가 GTA처럼 임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나 너 안 도와줄 거에요 어리석은 여자야 난 너 그렇게 말해 너 짓그러니까 이 멍청한 년 어허 아따 저기 히말라야가 참 잘 보이네 잘 보여 너의 머리에 총 구멍을 박아도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일막이 완료되었습니다 어째 세편만에 일막이 끝나냐 첫편에는 약 30분 해갖고 30분을 협동 플레이가 가능하다는데 안 할 거에요 자 일단 내려가서 자 내려가서 뜯고 어 조금 시간이 적은데 어 이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싫어요 자 판매할 거 판매하고 구매할 건 구입하고 쇼핑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어 포스 키포인트 언제 4개가 나왔지 요새 4개 점령 어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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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그게 안 보이지 허허허 작살 날리는 게 있는데 왜 안 보이지 되게 아깝다 그거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안 주는데 자 그러면은 스킬 좀 찍다가 끝내도록 하죠 낙하 테이크다운 투청용 단검 테이크다운 약탈 테이크다운 자 테이크다운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입술을 배우고요 달리는 중 재장전도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찍고 자 그러면은 마무리 하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에서 맵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스킬이 떠나와 아이 또 올래라 자 다음 영상에서는 세이벌과 아미타 줄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플레이하는 임무를 할 것 같아요 저게 분기점이라는 임무고요 임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마무리 멘트를 해놓고 갑자기 스킬 떠갖고 근데 다 초기화되버렸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